빅뱅 전 멤버 승리의 판결문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. 지난 10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 동안 29번의 성접대를 했으며 이를 위해 약 4,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성접대 장소는 호텔과 집, 식당 등 다양했는데요.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승리가 일본 국적의 투자자를 마중 나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성접대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적시됐으며 이후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고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접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한 판결문에는 승리가 2016년 12월 중국 여성 3명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.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한편 승리는 지난 9일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고 승리 측은 현재 자숙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